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스피치 대표 임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의 체력, 즉 호흡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호흡은 일단은 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길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리듬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소리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바로 톤을 잡는 방법입니다. 너무 톤이 높으면 시끄럽게 들리고요. 너무 낮으면 좀 지루하게 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몸에 맞는, 아주 중심이 잡힌 그 톤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톤을 잡는 것은 목소리 부분에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톤과 마음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내려와야 톤도 함께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안전적인 톤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요. 이 톤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경쾌하고 밝고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오, 뭔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내려온 분들이 있으면은요. 오, 좀 지루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톤은 크게 높은 톤과 낮은 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신발에 비유를 하자면 높은 톤은 마치 하이힐, 10cm, 13cm의 하이힐을 신고 뛰는 것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좀 안정감 있게 하려면 이 하이힐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이힐을 신고 뛰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이 하이힐 목소리를 갖게 되면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요.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낮은 이 플랫슈즈와 같은 그런 톤을 갖고 있으면요. 너무 지루하다. 웅얼거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힐도 아니고 플랫도 아닌 내 몸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내 몸도 하나의 악기거든요.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방법, 톤 교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높은 톤, 낮은 톤은 어떤 건지 한번 음성을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슬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슬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루의 그 표범이고 싶다. 네, 이렇게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좀 발랄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요. 뭔가 좀 정신없다. 그리고 좀 내려왔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뭔가 조금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가벼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 몸에 맞는 그런 톤, 적정한 톤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톤 한번 들어볼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우르려 애쓰는지. 네, 이번에는 좀 너무나 낮은 톤이네요. 사실은 높은 톤보다는 낮은 톤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긴 합니다. 근데 낮은 톤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거기에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낮은 톤과 중음톤, 그리고 고음톤이 절묘하게 있어야만 사실은 좋은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되면 좀 성의 없어 보이고요. 힘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몸에 맞는 아주 좋은 톤, 내 몸에 맞는 목소리. 사실 내 발에 맞는 신발 사이즈가 편한 것처럼, 내 옷에 맞는 옷 사이즈가 예쁜 것처럼, 내 몸에 맞는 목소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찾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 아카데미에서 이제 목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목소리 안에 이 중심이 잡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목소리는 흔들립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은, 마치 소나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까? 자,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정적인 그런 톤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목소리의 만병의 근원은 사실은 하이톤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내려오게 되면 좀 더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톤이 안정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스피치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이 톤이 높으면 하수, 톤이 낮으면 고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톤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톤을 낮춰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목소리 안에 3S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목소리를 3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트롱입니다. 아주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은 강한 목소리. 자신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자신의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강한 목소리를 저희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톤을 갖고 있으면 이 강한 공명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센서티브입니다. 아주 센스 넘치는. 사실은 톤이 안정되어 있으면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말 안에 재미적인 요소, 감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S 목소리. 좋은 목소리는 세 번째 바로 슬로우입니다. 톤이 높으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톤을 내려야만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S 목소리를 가지려면 안정적인 톤을 가져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자기 목소리 경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 경청은 셀프 보이스 리스닝이다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이야기하고 너무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톤은 여러분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누구랑 싸울 때 흥분을 했을 때 긴장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톤이 올라가게 되면 말이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톤을 좀 내려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 들어보는 셀프 보이스 리스닝 자기 목소리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톤이 내려야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 사실은 있죠. 타고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목소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타고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안에 아주 좋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리포터 부럽지 않은 아주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를 우리는 찾지 않고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에게 들었을 때 저런 목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게 좀 친절하게 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진짜 목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스피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좋은 목소리는 바로 톤이 안정적인 목소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톤이 안정적인 목소리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C 스팟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는 미국의 음성학자 쿠퍼 박사의 이름을 따서 앞에 C를 이니셜로 따온 건데요. 자, C 스팟점이 어디냐면 우리 몸의 명치입니다. 그래서 갈비뼈 끝에 맨 마지막 갈비뼈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하고 눌러주면 근데 이때 여러분 톤을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내리시고요. 네,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아래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 손으로요. 손끝으로 이 C스팟점을 눌러주는데 입은 크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리가 작았다면 더 크게 한번 내보십시오. 자, 바로 이 소리가 내 몸을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내 몸도 하나의 관악기예요, 여러분. 이 관, 이런 통로의 울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주 좋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이 앤 로우 연습을 할 건데요. 이 톤, 가운데 있는 그 중심 톤을 잡으려면 높게도 한번 해보고 낮게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갈 거고요. 세 번째는 지하로 내려오는 길을 연습을 할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아, 저는 톤이 너무 낮아요 하는데 이건 톤이 낮은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작고 소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톤이 낮다는 거는 공명으로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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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는 강하면서도 두꺼운 톤을 만드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톤을 잡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톤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 파트 연습할 때는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서요. 여유 있고 안정감 있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자, 톤을 낮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스크 공명존 호흡법입니다. 네, 마스크 공명존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하고 입이 바로 마스크 공명존인데 소리는 이제 이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울림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면 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특히나 입 쪽에 소리가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공명존의 울림으로만 소리를 내볼 거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퐁당퐁당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저음으로 소리를 내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 되어 있거나 스트레스 많으면 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퐁당퐁당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입을 담은 상태에서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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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돌을 던지자 이렇게 무조건 저음을 낸다. 조금 어색해도요. 사실은 톤이 높였다가 내려오면 사실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하면 끝까지 저음으로만 한번 소리를 내서 연습하시면요. 이 안에서 어떻게 울림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이 앤 로우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건데요. 뉴스 예문이 있죠. 이 예문을요. 하나는 높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낮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의 톤에 맞춰서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높게 하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높게 해서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2300개를 제공합니다. 25개 자치구에 내일 모집 공고가 나고 오늘 16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톤을 높여서 하는 게 그 다음에는요. 아주 낮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2300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높게 하고 낮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낮게 한 데서 살짝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면 조금 올라와서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자리 2300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높게 했다가 낮게 했다가 중간으로 했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도도 해보고요. 솔도 해보고 해봐야 이 미 라는 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음을 다양하게 만드시고요. 아주 소리가 잘 나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내 몸에 맞는 목소리 톤입니다. 자 다음은요. 강조 연습법인데요. 이 톤을 하나는 좀 높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를 톤을 높게 해볼게요. 나는 반드시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감 가는 해볼게요. 나는 반드시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톤이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나는 반드시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반드시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강조를 하시면서 연습하시면요. 하나하나 톤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좋은 톤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정적인 톤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볼까요? 네 세상은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살아가면서 톤을 잡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 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톤을 잡으려면은요. 여러분 첫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래를 부를 때도요. 첫 톤을 너무 높게 잡으면 끝까지 높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개의 톤을 한꺼번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보고 낮은 톤을 해보는 건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낮게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 그 낮은 톤으로 계속 말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톤을 내릴 때 친구를 만나기 전에 어 반가워 라는 말을 어 반가워 이렇게 할까봐 들어가기 전에 커피숍 문 밖에서 어 반가워 이렇게 하고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어 반가워가 아니라 어 반가워 너무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음으로 내리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음으로 내리면서 뭐 하나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 반가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반가운 마음이 있으면 와 진짜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톤이 내린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 소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마음으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였습니다. 항상 첫 톤은 낮게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전화할 때라든가 누구를 설득할 때는 항상 좀 톤을 낮춰서 이야기해야지라고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항상 이렇게 의식하면서. 목소리는요. 여러분 의식 안 하면 좋은 목소리 안 나옵니다. 저 또한 항상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항상 의식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마음의 호흡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들 보면 목소리의 톤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죠. 마음의 호흡이 가라앉아 있고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하시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호흡을 좀 내려놔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소 좀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요. 상대방이 내 말을 좀 끝까지 알 수 있도록 내 말을 이해할수록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 삶이 중심이 되는 내 삶이 아주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제 삶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든 성의 있게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의를 갖고 여러분도 목소리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델링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좋고요. 저 임유정도 좋고요. 어떤 아나운서도 좋습니다. 톤이 안정적인 사람을 모델링 하시고요. 어색하더라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한다는 건 어색해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지 마시고요. 어색해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톤의 안정적이다라는 건 공명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공명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안정적인 톤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부해 볼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목소리 톤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이렇게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톤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첫 톤을 낮게 잡는 거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임유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오히려 더 저음, 더 공명을 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임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첨단 의료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표 이런 멘트 읽으실 때요. 이 원고만 이렇게 읽으시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고도 있으면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도 보시고요. 위에도 좀 청중과 눈맞춤을 하시면 굉장히 천천히 해질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하지만 내려와야죠. 하지만 건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의학전문 복합단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경기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중심을 잡고 소리가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설득할 때의 목소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이 예약이 취소가 되고 예약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의를 할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약이 안 됐으면 예약을 해달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면 되지 싸운다고 나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호텔 예약했는데 왜 안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서로 간의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어요. 안정된 톤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와서 보니까 호텔 예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준비를 끝냈거든요. 일단 호텔 쪽에서 실수를 한 거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묵을 숫소를 정해 주시죠. 이렇게. 상대방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좀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설득할 때도 너무 톤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고 안정적이고 중심이 잡힌 목소리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반드시 여러분 적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의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안정적인 톤을 잡는 방법. 톤이 안정적이다. 중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될 거 뭐예요. 첫 톤을 낮게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저음으로 낮게 잡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C스파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톤이 어떤 걸까라고 궁금하시다면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숨 들이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낮은 톤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톤이 내려오면 좀 힘이 없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뭘 넣어라? 마음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을 넣어서 안정적인 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톤과 마음은 같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야만 톤이 내려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내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군가의 일을 내는 걸 지켜보는 사람.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목소리, 스피치에 반드시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훈련 방법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요. 여러분은 당연히 목소리의 달인,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잘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톤을 조절하는 방법 오늘 연습해 봤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표현력, 어떻게 하면 내가 맛깔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